한주민, 배종옥, 어린이 위해 나선 봉사활동, 따뜻한 마음 한주민, 배종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KB 하나 은행 명동지점 특별 무대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거리모금 행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특별협의지휘국제구호단체 JTS가 주관하고 방송영화공연예술인들의 모임 길버시 직접 기획했다. 거리모금의 주제는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이며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간단한 질병치료조차 받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분호와 이유식,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우 한주민, 배종옥, 이희준, 윤소희, 모델 한현민 등이 참석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